전해드리는데 어서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기생충이 정말 그 가히 흥행의 광풍이네요. 네 누적 관객 수가 벌써 530만 됐습니다. 8일만에. 네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정말 돌풍이고요. 올해는 어벤져스와 함께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국 영화 기록을 깰 것 같은데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네. 굉장히 어두운 영화인데 엄청난 흥행을 달성하면 되게 맞아요. 코미디 요소도 많죠. 네. 스포일러를 본 감독이 굉장히 당부를 하던데. 저도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. 네. 포스터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갈지 잘 모르게 되어 있죠. 네. 자 그 밖에 영화 잠깐 스케줄 해주세요. 오늘 영화는 로켓맨이고. 네. 그 밖에 뭐 여러 볼 만한 영화들이 있는데요. 엑스맨도 많이 예매를 하던데. 네. 엑스맨도 지금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. 벌써 30만 명이나 보셨어요. 지금.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큰 혹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아. 혹평. 네. 캐릭터 중에 지인이라고 있는데 지인이 흑화되는 과정이 담긴 그런 영화예요. 근데 정말 중요한 영화일 수 있는데 팬들부터 일반 관객들까지 대부분 외면하고 있는. 아. 네. 이건 좀 평이 안 좋고요. 네. 네. 또 작품성이라는 영화 중에 글로리아 벨이라는 영화도 현재 개봉을 했습니다. 2013년에 심사위원상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인데. 이게 이제 미국판으로 리메이크가 됐습니다. 줄리아 무허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. 또 알라딘도 현재 흥행 중입니다. 누적 관객 수가 벌써 280만이에요. 알라딘도 너무 좋던데. 네. 아이들과 같이 보기 좋은 영화니까. 고질라는 짓 별로였고요. 저는. 오늘은 엘튼 존을 다룬 로켓맨인데 기대가 돼요. 네. 많은 걸 기대하고 계시죠. 엘튼 존의 전기 영화이고요. 아무래도 보헤메안 랩소디가 엄청나게 흥행했기 때문에. 그 바통을 이어갈 음악 영화다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첫 장면이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는 겁니다. 자기가 술, 마약, 그리고 쇼핑 중독이라고 고백을 하고요.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? 라고 과거를 물어보겠죠.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서 추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엘튼 존의 본명인데요. 레지 드와이트가 어렸을 때 부모랑 불화를 겪었어요.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고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위태로운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. 성공한 다음에 매니저로부터도 배신당하고요. 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거의 무너져버립니다.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낸다.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엘튼 존의 전기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흥행 포인트 아닐까요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엘튼 존 히트곡 하나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유어성도 있고, 굿바이 엘러 브릭 로드. 아니면 라이온킹 주제가 정도는 귀에 다이탈 읽으실 것 같은데요. 퀸의 인지도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. 많은 분들이 엘튼 존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이미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.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. 히트곡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떤 모습일지 다들 기대하실 텐데. 그 점에선 충분히 충족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들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. 저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차이점을 말씀드리면. 보헤미안 랩소디는 공연 장면 위주로 흘러갑니다. 그런데 로켓맨은 뮤지컬 장면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엘튼 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특정 장면이 뮤지컬로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퀸은 내가 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공연하는 걸 관객들이 보는 장면이라면. 엘튼 존의 영화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. 예를 들어 가정불활을 겪고 있어요. 그럼 갑자기 거기서 대사를 안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. 아버지도 같이 노래하고 엄마도 같이 노래하고. 이런 뮤지컬 장면이 많다는 겁니다. 전기영화에서는 좀 드문 설정인데요. 신선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볼까 관점도 늘 소개해 주시죠. 방금 말씀드린 뮤지컬 부분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전기영화를 맘마미아식의 주크박스 뮤지컬과 같이 엮은 겁니다. 이렇게 퓨전이 됐는데. 예를 들어서 데뷔하기 전에 꼬마 때 그냥 펍에서 락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. 가족들도 지켜보고요. 그런데 그때 연주하는 음악이 7집의 히트곡이죠. Saturday Night's All Life for Fighting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음악을 만들기 전에 그냥 락앤노를 연주하니까 거기에 같이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맘마미아식의 구성인 거죠. 이렇게 되면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음악이 어떤 연대기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정말 중요한 곡들은 그렇게 연대순을 맞추기도 했는데 엘튼 존의 음악적인 디스코그래피가 쭉 그려지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엘튼 존을 많이 아는 분이라면 뮤지컬적인 재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잘 모르셨던 분이라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뮤지컬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. 동성애, 러브스토리 이런 건 나오고요? 동성애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. 그래요? 네. 그래서 댓글에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엘튼 존 그 자체를 잘 묘사한 것 같아요. 0473 영화 추천 이대아씨 정말 도움되요.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10점 만점에 보헤맨 랩소디는 몇 점? 로켓맨은 몇 점? 저는 보헤맨 랩소디는 7점. 7점. 로켓맨은 6점 하겠습니다. 6점. 그거보다는 조금 기대 못 미쳤다? 네.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그렇죠.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. 네. 근데 또 엘튼 존의 음악적인 조명은 별로 없고요. 피아노 신동이었고 버니터핀하고 같이 했고 이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철저히 아픈 개인사에만 초점을 뒀는데 스타는 한 번 무너지면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이 또 영화적으로 재밌겠죠.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했습니다. 송경희씨 아이들하고 다 같이 보러 가려다 안 갔는데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. 노래는요? 노래는 I'm Still Standing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영화 제목이 락켓맨이라 이 노래가 저는 가장 주요하게 쓰였을 것 같은데요. 스토리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섭입된 노래가 저는 이 I'm Still Standing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당분간 영화계는 기생충하고 알라딘이 그냥 양분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